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4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이강서 기수의 아이러브유가 유지합니다. 변함없이 바깥쪽에서 8번 이준철 기수의 무한신조 2위로 따라 붙고 그 뒤 6번, 12번, 10번, 9번 순으로 따르면서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바깥쪽 8번 이준철 기수의 무한신조의 걸음이 살아나면서 7번 이강서 기수의 아이러브유와 어깨를 날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은 8번, 안쪽은 7번, 두 마리 팽팽한 선두 접전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안쪽에서는 12번만 문정윤 기수의 클레이 사격, 바깥쪽에서는 9번 마이기수의 미러클선입니다. 선두는 8번만 이준철 기수의 무한신조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마이기수의 미러클선이 치고 나오면서 8번만과의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8번, 9번 두 마리가 팽팽합니다. 바깥쪽에는 9번이 역전을 이끌어입니다. 9번, 8번, 12번,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9번 마이기수의 미러클선,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7번 이강서 기수의 아이러브유를 넘어섰던 8번 이준철 기수의 무한신조입니다.